리액트의 공식 매뉴얼에 보면 리액트 16.8 버전에서부터 훅이라는 기능이 훅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매뉴얼에 보면 훅을 어떻게 쓰면 되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리액트가 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내장된 훅이고요 우리도 훅을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사용자 정의 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훅이라고 하는 녀석들의 특징은 이름이 use로 시작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use라는 저 훅은 내장된 훅이에요 페이스북이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자 그럼 저 훅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은 제가 여기에서 했던 이것과 똑같은 작업을 함수 안에서 훅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react의 useState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호출하려면 좀 귀찮기 때문에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대신에 여기에다가 중괄으로 쓰고요 useState라고 하면 아까 그것과 똑같은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 useState를 호출하는데 그 호출에서 만들어진 결과를 저는 numberState라고 이렇게 일단은 이름을 짓겠습니다 자 그럼 저 numberState의 값은 뭐가 되는가를 한번 콘솔로 찍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를 한번 보면 자, 리로드를 할 때 보시는 것처럼 numberState가 뭐다? 두 개의 값으로 이루어져 있는 배열이에요 여러분 useState를 쓰면 무조건 배열이 리턴되고 그 배열은 두 개의 값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그 배열이 갖고 있는 첫 번째 값이 우리가 원하는 스테이트 값이 될 거고요 저기 있는 저 number라고 하는 저 값을 이제 props init 대신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 여기에 값이 이제는 저렇게 아무것도 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열, 결과를 보면 0번째 자리가 ontifine, 값이 없다잖아요 일단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클래스 방식으로 만든 걸 보면 스테이트의 값에 초기 값을 이렇게 줬어요 init 넘버 저 init 넘버가 뭐였어요? 이 props를 통해서 전달된 값이었죠 저 값을 주고 싶을 때는 useState의 첫 번째 인자로 그 값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저장하면 보시는 것처럼 그때 숫자 2가 됩니다 그러면 useState가 return한 넘버 스테이트의 값을 한번 볼까요? 이 값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2가 됩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값을 5로 바꾸면 그 배열의 0번째 값이 5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테이트를 만들고 싶다면 useState에 어떠한 값을 전달하면 우리가 지금 만드는 그 스테이트의 초기 값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return된 값의 첫 번째 자리가 그 값이 돼요 그럼 우리는 넘버를 사용을 해서 여기 있는 클래스로 스테이트를 정의한 것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클래스 방식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랜덤을 클릭할 때마다 여기 있는 값이 바뀌는 이유는 뭐죠? 여기 있는 thisSetState라는 메소드에 새로운 스테이트 값을 넘겨주는 것을 통해서 스테이트를 업데이트 시키고 스테이트가 업데이트 되면 리액트가 클래스의 랜덤 메소드를 호출한다 라는 그 순서인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는 그것과 똑같은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넘버 스테이트의 두 번째 값이 바로 상태를 바꾸는 함수입니다 저는 numSet number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고요 저 변수 안에 함수가 담겨요 그리고 그 함수를 통해서 number의 값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다가 제가 여기 있는 클래스 방식의 코드를 그대로 카피해서 붙여넣기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라는 거예요 일단 this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클래스 안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bind를 시키는 이 코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this setState 라고 되어 있던 저 코드 있잖아요 저 코드는 이제 뭘로 바꾸면 되냐면 여기 있는 이 setNumber라고 하는 저 변수가 가리키는 함수의 인자로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값을 넘겨 주면 됩니다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클릭할 때마다 보시는 것처럼 랜덤한 값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함수 방식에서 스테이트를 만들 때는 누구를 호출해요? react의 useState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그 스테이트에 인자로 뭐가 온다고요? 그 스테이트의 초기 값이 와요 그럼 useState는 뭘 리턴한다고요? 배열을 리턴하는데 두 개의 값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값은 그 상태예요 두 번째 값은 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첫 번째 값과 두 번째 값을 통해서 이 함수 안에서도 스테이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이번에는 날짜를 출력하는 예제를 클래스에서 여러분이 먼저 만들어 보고 또 펑션에서도 만들어 본 다음에 제가 여러분 따라서 또 만들어 볼게요 잠깐 멈춰 놓고 한번 직접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날짜가 화면에 표시됐고요 스테이트 버튼을 누를 때마다 시간이 갱신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펑션을 해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똑같아요 useState를 한 번 더 쓰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카피해서 형식을 가져왔고요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초기 값은 new date 그거에 two string에서 개를 문자로 만들어 주고요 date는 키워드일 수 있기 때문에 앞에다 언더바를 혹시 모르니까 붙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적용하면 되나요? 이렇게 하면 date로 바뀌었고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버튼을 누를 때마다 시간이 갱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state를 클래스 방식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객체 안에 넣어야 됐는데 이 펑셔널 방식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state를 만들 때마다 useState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시면 useState를 사용할 때 이런 문법이 좀 장황하기 때문에 저것과 똑같은 방식의 코드가 있는데 이거랑 똑같은 코드를 제가 밑에도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앞에다가 배열처럼 생긴 저걸 쓰면 이 위에 있는 코드와 똑같이 동작하는 코드인 거예요 축약형이고 훨씬 더 코드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많이 쓰니까 제가 참고로 여기다가 적어놓겠습니다 이런 걸 잘 기억하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어떻게 펑셔널 스타일에서 state를 사용하는지를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